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 199쪽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또 예배를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가 흩어져 지금 예배드리지만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가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또 추일 예배를 각 가정에서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140년 역사상 어떠한 핍박이나 박해 가운데서도 예배당 문을 닫은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핍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초유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 이런 국가적이고 교회적인 위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또 이해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다루게 될 텐데 첫째는 흩어짐의 원인 둘째는 흩어짐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바로 앞 7장에 일곱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대반이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8장 첫 구절은 그 순교 사건에 가장 주도적으로 가담했던 청년 사울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리고 누가는 이어서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스대반의 순교 이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유대인의 적개심과 박해가 더 심해져서 어쩔 수 없이 제자들이 신자들이 전국 각처로 흩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어쩔 수 없이 라고 말한 그 표현에 오늘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모든 땅으로 흩어졌는데 그것은 그들의 계획이나 소원에 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으로가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이 1절 마지막에 나타나는 흩어진이라 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헬라오로는 디아스페이로 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흩어지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어 디아스포라가 여기서 나왔죠. 그래서 오늘 제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을 자주 표현을 하게 될 텐데 그것은 흩어진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헬라오 동사 디아스페이로는 수동태의 표현입니다. 즉 스스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씨를 이렇게 흩어뿌리듯이 타의에 의해서 흩어짐을 당한다는 것이죠. 신은 스스로 자기가 어디로 떨어질지 어디로 갈지를 정하고 계획하지 않습니다. 농부에 의해서 뿌려짐을 당하는 것이죠. 지금 유대 곳곳으로 또 사마리아와 전국 각초로 흩어져야 하는 초대교회 신자들의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먼저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 흩어짐 디아스포라의 원인입니다. 전 세계 자기 조국을 떠나서 외국에 흩어져 이주민으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는 그 원인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적 디아스포라 그리고 둘째는 아담적 디아스포라입니다. 아브라함적 디아스포라는 자발적으로 또 희망적인 목적을 가지고 유학이나 이민을 가든 경제적인 목적으로 이민을 가든 아니면 성교를 가는 성교사님들도 바로 이 아브라함적 디아스포라에 해당하는 경우죠. 두 번째로 아람적 디아스포라는 비자발적 또는 징벌적 흩어짐입니다. 자연재해 전쟁이나 정치 및 종교적 박해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그 나라를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비자발적이라고 또 징벌적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흩어지게 되었고 또 바벨론 내 포로로 잡혀간 유다 사람들의 경우에도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그들이 흩어졌던 징벌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흩어졌던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죠.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8장이 나타나는 이 흩어지는 것도 바로 이 둘째 경우 어쩔 수 없이 흩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 흩어짐 디아스포라의 결과가 무엇인지 주목해보기를 원합니다.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들의 흩어짐의 결과로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빌립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가기를 꺼려했던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나중에 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더 이상 이 예루살렘에만 갇혀있지 않고 오온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비전과 약속이 눈앞에 성취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인해서 지금 온 교회가 어쩔 수 없이 흩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계획한 것도 그들이 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비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흩어져야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마리아와 열방성교회의 비전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은 빅픽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복음이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에티오피아에까지 전파되었다고 해서 그들을 흩어지게 만든 원인이 된 유대인들의 박해, 핍박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선한 결과가 선한 열매가 있었다고 해도 그 원인까지도 선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유대인들의 박해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했던 불순종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사용해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요셉입니다. 애국의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이 비록 요셉을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팔아버린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은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겪는 고난의 원인은 비록 인간의 자유의지로 범한 죄였지만 유대인들의 핍박이고 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자신이 갖고 계시는 큰 그림, 사마리아 성교와 땅끝 성교라고 하는 비전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그분의 뜻에 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큰 분이시며, 우리보다 훨씬 큰 그림을 갖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성교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정을 막을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서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말이죠. 여러분, 코로나19가 참으로 두렵고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울산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성교의 열정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든, 그것이 자연재해든, 전년병이든, 전쟁이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하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울산 땅을 향한 대한민국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성교의 열정을 막을 수 없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것들이 우리에게 두렵고 너무 강력하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어떤 것보다 크고 두려운 분이시며,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분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확신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8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흩어진 사람들, 바로 이 비자발적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성교가 진전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의 박해는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위기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복음과 성교를 위한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의 흩어짐, 그들의 디아스포라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흩어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예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교회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중국 내지 성교회의 경우입니다.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1947년 637명의 내지 성교회 성교사들이 어쩔 수 없이 떠나고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286명이 4년 내에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와 일본에 재배치되어서 그곳에서 성교회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했고 또 중국에 남아있던 중국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때는 100만명도 안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1억 5천만명이나 되었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심해진 중국 교회들을 향한 정부의 탄압으로 인해 중국에 있던 모든 성교사님들이 사역을 중단하고 본국으로 철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결코 중국을 향한 하나님의 성교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의 중국인 디아스포라를 흩어보내셨고 중국을 향한 성교의 길을 이미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중국 성교를 중국 국경 밖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흩어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흩어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도 코로나19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흩어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계획했던 사역들 다 취소하고 연기해야 되고 교회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또 신천지 때문에 더 이상은 노방전도도 할 수 없고 또 문화센터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한 전도도 하기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한국교회에게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위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이 위기인 동시에 기회라고 확신합니다. 바로 우리의 비자발적 흩어짐이 적어도 세 가지 면에서 보금의 기회라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 가정신앙교육의 기회입니다. 지금처럼 자녀들과 가정에서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또 없습니다. 우리 성노님의 표현처럼 강제로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일 학교도 모이지 않지만 가정에서 자녀들과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함께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수호를 위한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동안 정통교회 안에 숨어있던 신천지들을 가려내는 것 또 미혹과 거짓 속임수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평범한 가정들을 무너뜨리는 신천지들을 막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에게 얼마나 버거운 과업이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온 세상이 그들의 존재와 거짓 전략을 다 알게 되었고 바로 언론에서 앞다투어 신천지와 관련된 기사를 보도하거나 매일같이 신천지 특집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국민이 이단 전문가, 신천지 전문가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진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날 기회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보다 성경적 교회상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의 회복과 갱신을 위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모일 때에만 교회로 존재하는 것, 즉 모이는 교회, 즉 에클레시아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흩어질 때에도 여전히 흩어진 교회, 즉 디아스포라로 존재합니다. 모일 때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이 신앙 고백과 일치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모일 때만 아니라 흩어질 때에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우리 각자 각자가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우리는 교회로 얼마나 살아갔습니까? 교회당 안에서는 좋은 교인으로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이 교회당을 벗어나 가정에서 얼마나 인정받는 아버지자 남편으로 또 일터에서, 직장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까? 모이는 교회, 즉 에클레시아는 없지만 있지만 흩어지는 교회, 디아스포라는 없는 우리가 반쪽짜리 교회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변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각자 각자가, 우리 한국 교회 전체가 참된 교회의 모습,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때입니다.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교회로 가기만 하는 주일만 기다리는 주일의, 일요일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면서 교회로 살아가고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월요일과 화요일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일주일의 하루, 그것도 몇 시간만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24시간 365일을 교회로 살아가는 이동식 교회, 모바일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비자발적으로 흩어진 지금처럼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좋은 기회가 또 없지 않을까요? 지금 이렇게 강제로 흩어져서 각자의 가정에서,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모일 때나 흩어질 때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그곳에서도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이 빨리 지나가고 다시 우리가 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날을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겠지만 우리가 흩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예배하기를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우리의 흩어짐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기억합시다.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성도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 여기서 흩어진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기억하지도 않는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름이 있던 우리에게 이름이 알려진 열두 제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남았던 반면 이름이 없던 신자들과 제자들만 전국각처로 흩어졌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제자훈련이나 성교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평범하고 지극히 평범한 비전무가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는 바로 이런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성교를 감당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비전문적으로 또 비자발적으로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도 목회자나 성교사와 같은 이런 신학과 성교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평범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교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사무엘 에스코바라고 하는 성교학자는 아래로부터의 성교사라고 불렀습니다. 책에 나오는 내용을 한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성교활동이나 전문가들의 자료에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을지라도 오늘날 역사하고 있는 또 다른 성교 형태가 있다. 그것은 신학시대에서와 같이 문화를 초월해서 이동해가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주민들과 난민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슬람이 공식 종교이고 또 유럽이나 북미의 성교사들이 감히 들어갈 수 없는 부유한 석유 생산국에 들어가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는 수천명의 필리핀 여성들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출신 국가로부터 어떤 권력이나 명성, 자본의 힘을 얻지도 않았으며 어떠한 성교단체에 소속도 되지 않은 아래로부터의 성교사들이다. 비록 그들의 삶은 많은 면에서 취약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둔 믿음과 돈을 벌어야만 하는 그런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사용할 것이라는 확신의 의지에서 생존의 기술을 배운 이들이다. 제가 미국에서 성교학을 공부하던 중에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필리핀 형제자매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필리핀 OFW 형제자매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기대가 느껴졌기 때문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랑하는 필리핀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교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성교의 동력자이며 하나님의 성교사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조국, 여러분의 가족들을 떠난 것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원해서이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결정이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의 흩어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흩어짐이며 여러분의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 복을 받기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복주고 믿지 않는 열방에 복을 주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을 여러분을 흩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티센터의 양떼 여러분 우리의 이렇게 비자발적 흩어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흩어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흩어짐을 통해서도 여전히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시며 하나님의 성교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이 바로 복음 전할 때이며 지금이 바로 성교할 기회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 시기가 복음의 기회이고 성교의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까? 유세비우스는 교회사라고 하는 책에서 유럽에서 흑사병이 유행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대부분 넘치는 사랑과 형제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 붙들고 두려움 없이 환자들을 방문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보살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겼다. 그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환자들과 함께 죽어갔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짊어지고 전년병에 걸려 고통을 달게 받았다. 환자들을 돌보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죽음을 대신했다. 그러나 이 교도들은 모든 것이 정반대였다. 그들은 질병으로 앓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버리고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도 달아났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길가에 내다버리고 죽은 사람을 묻지도 않고 쓰레기처럼 방치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삶, 이기적인 삶을 살면서 자기 자신과 가족의 생명 안위만 위에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달랐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기적이도 않았고 이타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위험에 감수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았습니다. 결국 이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큰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말이나 그들의 믿음으로가 아닌 그들의 삶으로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희생적인 삶, 성육신적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우한에서, 중국 우한에서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모두가 집에 머무는 것이 안전한 이때 이들은 자신들의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도 밖으로 나가 거리로 가서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이들입니다. 비록 누구도 그들의 이름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전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바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아래로부터의 성교사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당장 마스크를, 여러분의 마스크를 들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가능한 집에서 안전하게 머무를 때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에서조차 뭔가 다르게 볼 줄 알고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목숨, 자기 가족들 돌보느라 정신이 없을 때 모두가 자기 살고자 마스크와 식료품들을 사재기하고 있을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주변의 어렵고 가난한 이웃들을 외로운 이들을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굳이 찾아가지 않더라도 혼자 있을 그 사람, 식료품과 또 마스크가 필요한 그 사람에게 또 전화하고 안부를 여쭤보고 관심 가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 희생적인 삶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퍼지게 된 주요 원인으로 신천지에 교주 이만희를 지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그는 어디서 무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신도들이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는 코빼기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신방하기는커녕, 위로하기는커녕 말 한마디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 종교이자 세상의 우상입니다. 우상은 여러분에게 안전과 행복, 기쁨과 만족, 위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줄 것처럼 약속하지만 거짓 약속일 뿐입니다. 정작 필요할 때는 존재를 감추고 마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다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의 현장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찾아서 친히 신방하시기 위해서 안전지대를 떠나 육신을 잇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무런 바이러스가 없는 하늘보자를 떠나서 바이러스와 위험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분의 몸 자체가 질병관리본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에 걸린 감염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동일시하고 싶은 나머지 감염자가 되셨습니다. 모든 세상의 통치자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의 생명을 희생하던 그때에 그분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분이 세상의 모든 흩어진 사람들 저와 여러분과 같은 디아스포라들을 구원하고 디아스포라에게 열방의 복이 되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신 디아스포라가 되셨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기 희생적이고 성육신적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세상에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우리 복된 성노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테레사 수녀의 말을 인용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손이 없다 하지만 우리 손으로 그분이 하실 일을 한다 그리스도는 발이 없다 하지만 우리 발로 사람들을 그분이 계신 곳으로 인도한다 그리스도는 목소리가 없다 하지만 우리 목소리로 그분이 죽으신 까닭을 말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눈이며 손이며 발이며 목소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겸손하고 자기 희생적이고 성육신적인 헌신을 통해서 성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우리 복된 성노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에 흩어진 정처없이 자기 집을 떠나 정처없이 방황하는 흩어진 사람들 우리 디아스포라를 구원하시기 위해 온 세상에 흩어진 이들에게 복을 베푸시기 위해 하늘보자 아버지의 집을 떠나셔서 직접 디아스포라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질병과 아픔과 죄악에 감염된 이 세상의 죄인들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한 고난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그리스도 한 분만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노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사랑한 나머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세상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목소리가 되어서 온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우리의 흩어짐을 통해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디아스포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